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책 대거 발표 침체 장기화 대빌가입니다 올 들어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평론가님, 그 주된 내용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용이 나오고 나서의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 분위기는 과거와 다르게 규제가 있기 전과 다르게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큰 변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제가 시장에서 실제 참여해서 봤을 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강남 3구와 용산구 빼고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문제도 확실하게 다 풀리게 되고 특히 규제 지역 다음에 있었던 정당계약 한마디로 둔촌주공이죠 둔촌주공의 분위기를 봤을 때 확실히 좀 변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규제 지역이 있었을 때는 정당계약, 그러니까 계약률이 한 40에서 50%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 불안불안했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 20%포인트 정도 오르지 않았겠는데 실제적으로 정당계약률을 봤더니 한 60에서 70%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방을 했다, 우려보다 그런 거 봤을 때 시장의 참여자들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감지된다 변화된 분위기는 감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제 둔촌주공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규제 완화 다음에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일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규제 지역을 풀어준 것이 결국에는 둔촌주공 살리기에 나선 것은 아니냐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금융권 살리기 그 전 때에는 건설사 살리기도 있겠지만 일단 건설사가 부실해지면 금융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는 좀 깊게 보고 금융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실화되지 않도록 아마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까라는 것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또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봤을 때 과거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번 년도에 연출되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규제를 풀어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신 분도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규제 완화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러면 반등하는 어떤 분위기가 감지가 되나요? 완벽하게 반등했다고 보기보다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번 년도는 좀 힘들다라고 했던 생각들이 이번 년도에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를 좀 높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기대 심리를 좀 높여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수님, 그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완화 대책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주된 이유, 이유가 또 뭐라고 보시는지 해제 지역에서 대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촌중도 얘기했지만 8사 같은 경우에는 9억이 넘다 보니까, 12억이 넘다 보니까 12억이 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왔었는데 이런 대출에 대한 어떤 폭도 굉장히 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 대책에서 보면 대출 규제만 보면 거의 다 풀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투교가율 지역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이면 대출이 안 됐고 20%에서 50% 정도까지 대출이 낮았어요, 가격에 따라서 그것이 50%로 대출이 통일이 되고 규제 지역에서 대부분 해제됐기 때문에 대출이 LTV 70%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나오고 규제는 대출에 대한 부분의 규제는 다 풀렸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단지 저는 아까 권혁중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다른데 둔천주공이 미계약이 30%예요 강남에서 둔천주공이면 그래도 완전한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미계약률이 30%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일 거예요 이렇게 대출 규제, 다주택제에 대한 대출 규제라든가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미계약률이 30%다 그것도 강남, 이거는 시장해주는 메시지는 굉장한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철산, 주공 13단지라든가 지금 그런 데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계약률이 절반 이하로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아까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장이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반등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지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겠구나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추가 대책은 없어요 강남, 강남, 서초, 송파고만 풀어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이 이미 해당되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보면 이미 대부분 다 기준에 미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이것도 자연스럽게 풀어질 겁니다 단계적으로 그렇다 보면 결국은 강남, 서초, 송파 3개만 남은 거예요 모든 규제는 박근혜 정부 때로 간 겁니다 아무것도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두 분의 얘기를 초반부터 좀 갈려요 지금 우리 권혁준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기대 심리에 반등이 있었다 수제 심리, 기대 심리로 그런데 우리 김준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준춘중공 말씀하신 대로 70%가 처음에는 우리 풀어주면서 한 90%까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지만 70% 정도, 한 1400가구 정도가 지금 미분양가 상태고 그 상태라고 하게 되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보시는데 어차피 대책이 나온 거를 가지고는 어떻게 되 바꿀 수는 없었고요 그렇죠 그럼 대책이 나온 상태에서, 완화 대책이 지금 나온 상태에서 가장, 그 대책 중에서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은 어떤 거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뭐 1주택자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라든지 뭐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또 준춘중공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이제 전매 제한이 이제는 1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 빠르면은 내년 초에도 사실 이게 분야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사실 볼 수가 있겠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 전세 놓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전세 끼고 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 과장 크게 또 바뀌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중도금 대출이 12억 원 사실 묶여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둔촌중공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못 들어갔었는데 이거 자금 부족해도 또 들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프리미엄, 피받고 피를 고려하고 이제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묶였던 이런 대출 정책들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특히 제 주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얘기가 또 달라졌어요 과거에 어? 그러면은 지금 묶였던 부분들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번 기대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반등이 일어난다 이제 고금리 상태는 이번 연도에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 금리의 압박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반전된다라고 표현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분위기가 이제는 기대심리가 확실히 좀 높아지는 거는 과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계약률 말씀하셨는데 사실 90%는 제가 봐도 무리였고요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과도하게 시장의 건설업이라든지 참여자들이 생각했던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40에서 50%였거든요 이게 규제 완화 되기 전에는 근데 규제 완화 되고 나서 뭐 한 20%포인트 정도 오를 거라고 이제는 규제 완화 전에 제가 연합뉴스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진짜 계약률이 한 60에서 70%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반전됐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기대심리가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수님 그러면 우리 일삼 관제 완화 대책 중에서 가장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제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평론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 부분도 있고 청약 제도도 변했고 대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은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좀 풀어줬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풀어줬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영향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죠 은행은 지금 계속 올리려고 그러고 정부에서는 그만 올려라 압박을 하고 있어서 올해 그래도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금 대출 금리 수준에서 조금 모르거나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출 금리가 꺾이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빨라도 올해 말까지는 꺾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금리가 이제 금리가 서서 내려간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하고 다주택자 특히 다주택자에게 집을 좀 더 사라 이러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집을 사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으로서 내놓은 거지 정부가 지금 완화 정책을 내놓을 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이것이 반전해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정책을 좀 내놓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두 분의 의견에 일정 부분 제가 동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제 방송을 하다 보게 되면은 참 많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장이사고요 그리고 준천주공 어디를 내 점수로 갈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번에 일삼부동산 대책 완화책이 나오면서 실거주 거주 의무가 폐지됐고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권을 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분양권이 다열됐을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반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맹점에서도 두 분의 의견에서 제가 좀 초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완화책 등으로 인해서 지금 준천주공이 70%까지 갔고 예비 당첨자에서 90% 가고 주축으로 가서 완판된다고 하면 그럼 다른 신규 단지들, 앞으로 있을 신규 단지들의 분양률, 계약률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분양 시장을 본다고 하면 과거와 다르게 저는 지역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장이사구역도 마찬가지고 준천주공도 인서울이에요 그것도 강남 옆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계약률이 70% 나왔다는 거 봤을 때는 완화되기 전까지는 잘 나왔지만 지역의 의미는 전 없다 보고 사실 분양 가격이 더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준천주공이 사실 다른 길동, 헬테이지 같은 부분보다 좀 높은 건 맞습니다 분양 가격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간될 건 맞지만 일단은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고 장이사구역 같은 경우에 계약률이 굉장히 낮았던 게 너무 비싸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위치 따져보기도 그렇고 가격이 분양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잘 계약률이 나오지 않았던 거고 준천주공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선방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분양가가 건설사가 어떻게 책정하느냐 조합원들이 이 분양가를 일반 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서 아마 분위기가 향후 분양 시장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고분양가가 맞는데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건설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실 이제는 매크로 환경을 본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건설사는 녹여낼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건설 원가에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분양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특히 아시겠지만 이번에 정부가 미분양 대사를 막기 위해서 건설사에 미분양을 사주겠다 LH에서 이런 발표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건설사 살리기에 나섰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 고분양가 상태는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 평론가가 얘기했던 입지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분양가에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반대예요 반대예요 앞으로는 이제 입지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입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입지라는 것은 결국은 주택 가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비싼 지역이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이고 그다음 가격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이 고가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강남, 용산, 마포 쪽이라든가 그런 몇 개 지역들은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가 좀 다소 비싸더라도 그런 지역들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년 정도의 한 2, 30%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가 주택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이제 저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지방 중소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의 가격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 일본과 비슷한 추세로 가고 두 번째는 가격이 반등을 할 겁니다 올해 말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전 고점을 넘길 수 없는 지역이 상당 대부분일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 고점 가까이 가서 전 고점을 다시 또 돌파할 수 있는 지역들 굉장히 소수 지역인데 그것이 강남이라든가 우리가 특이적으로 현재 묶여 있는 지역들 중에 그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일부가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는 물론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이 좀 주변 시세에서 싸다 그래서 분양이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만 앞으로는 살아남는다 그래서 저는 가격보다는 입지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 첫 번째 주제를 놓고 이제 두 전문가 분들께서 상반대 연결을 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 완화 체계에 의해서 거래가 살아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약간씩 반등하는 지역도 있고요 일가계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데드킷 바운스 하락장에서의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금리가 2월달 4월달에 가서 정점 찍고 내려가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여건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시장을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의 압박 지금 대출 금리 같은 게 6%, 7%에서 서민들이 사실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택시장의 실소자 빼고 투자 상품으로 보겠다는 거는 사실 어분성설이고 그럼 지금의 정부의 대책은 사실 건설사 살려야 되고 무엇보다 금융권 부수해진 걸 막기 위해서 사실 지금 계속 주로 규제 완화를 정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누가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고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시장이 뭐냐? 서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뭐 이게 아파트 가게 폭등한다 다시 오른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규제 완화 전보다 기대 심리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다 누구에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수요자들에서 투자 상품으로서 보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지금 현재 기대 심리가 높아졌다는 게 일시적인 반등입니까? 아니면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까? 저는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근데 다만 여기서 조건이 만들어지면 돈 있는 사람들에게 다주택자들에게 자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자금이 충분히 자기의 자금이 소화할 수 있고 시장을 기다렸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통화량이 많이 풀린 상태고 이게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돈이 별거 없습니다 지금 다 통장으로 싸들거나 아니면 지금 장롱 속에 묵혀진 돈이 있어요 이런 돈이 사실 환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풍분히 시장에서 들어오실 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 중대세, 취득세라든지 취득세 8% 아닙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완화됐잖아요 이번에 또 조정대상이 풀리면서 그것도 풀렸죠? 양도세 중과도 풀렸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 수요자 중심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 다주택자 중심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규제 완화해서 풀려서 아마 이런 분들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지방 부동산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금리 상태로 간다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이 힘들면 지방은 망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는 맞는 얘기 같고요 첫 번째 이슈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내용과 시장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